네.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독립영화 쪽에서도 많이 유명하시고 아시는 분일텐데 구교환 배우님. 이렇게 또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어떤 그 상업영화나 이런 뭐 이 어떤 드라마 시리즈에서 본 것은 또 처음이어서 최근에 DP와 또 이제 모가디슈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흥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. 그래서 아 내가 꼭 구교환님이랑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진짜 자주 하고 사람들하고 막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뵌 적은 없어요. 아니 정말 그 어떤 그 자기 안에 원칙이나 혹은 아니면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 자유를 찾아가고 있는 이 과정과 사실은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게 야생마 같았던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또다시 소통하는 법들 같은 걸 본인 스스로 깨쳐나가고 있는 어떤 시기와 시기가 같이 만났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 그런 날을 꿈꿉니다. 지금 최근에 활동의 범주를 보면 저희가 연습-, работу축진, 이 게임 속에서 우리가 라이브 millions에 있는, 숙제된 cerebral, 우리 도움을 보면 우리 도움을 k staircase 여러가지 방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